헤드 무게를 떨어트려야죠. 헤드를 땅에 떨어트려야죠. 헤드를 공에 떨구세요. 등등 되게 많은 말씀을 들으셔가지고 팔에 힘을 빼고 손에 압력을 빼고 백스윙 그냥 들어서 두울 어떻게 거리가 나갑니까? 그리고 헤드 무게를 떨어트린다는 것을 정확한 면이나 정확한 타점을 만들기가 연습량 가지고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헤드 무게를 느낀다는 것은 과연 뭘까요? 일단 제가 헤드 무게를 잘 느끼는 샷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우리 헤드 무게를 느낀다는 건 이 무게 때문에 스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이 헤드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근데 이 샤프트가 줄이에요. 그러면 뭔가 헤드 무게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머릿속에 쫙 그려집니다. 약간 느껴지시죠? 네. 천태 같은 그런 느낌. 헤드 무게를 느끼자라는 건 백스윙 때도 헤드의 무게, 그 다음에 임팩 때도 헤드, 그 다음에 팔로우 스루 이후에 헤드 무게가 최대한으로 더 느껴지는 이 동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느낌을 좀 과하게 해서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레스에서 슐룩? 네. 되게 가벼워요. 되게 가볍죠? 제가 근데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지 이제 아마 백돌이, 구십돌이 초보 골프자분들 좀 이해하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라운드를 가요. 필드로 나갑니다. 아마추어분들, 잔디 위에서 공 치기 사실 두려워요. 근데 내가 힘 빼고 헤드 무게가 삭 빠졌을 때 뒤봇도 두껍게 안 나고 얇게 나면서 깨끗하게 맞아 나가는 그 순간 있으실 겁니다. 손맛을 느끼자. 그렇죠. 그 손맛. 이게 내가 왜 잘 맞았는지 헤드가 갑자기 쫙 하고 지나가서 얇게 공만 착 걷어내주고 쓸려 맞아주고 하는 그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아마추어분들이 필드를 나가셔서 샷을 하는데 이런 샷으로 내가 짜릿해 라고 느끼는 순간보다 약간 헤드가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어드레스에서 샬락 이렇게 지나갔을 때 훨씬 더 깔끔함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방법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서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오른손을 우측 허벅지 바깥으로 보내줍니다. 바깥쪽으로 보내주고요. 먼저 헤드 무게를 느낀다는 건 백스윙에서부터 있어야 되는데 왼손으로 먼저 헤드를 던져준 다음에 오른손 해줄게요. 자, 이 동작을 좀 반복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잡는 위치도 샤프트 쪽이거든요. 네. 자, 하나, 하나, 둘. 좌우로 흔들어주는 거네요. 네. 흔들어주면서 잡아주는 거예요. 이 잡아줄 때 그냥 오는 걸 잠깐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순간 이제 왼손의 역할이 갑자기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 헤드를 던져주고 튕겨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왼손의 위치가 코킹이 잘 안 이루어져서 그냥 드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손목만 과하게 꺾으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있죠. 그 부분이 정확하게 만들어지면서 자, 이러면 그립 끝이 어디를 보는 줄 아세요? 앞서 우리 재현규 프로가 레슨 했죠? 그립 끝이 공을 보고 있습니다. 완벽한 위치가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레슨의 스토리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요. 저희는 이제 스토리가 가득한 SBS 골프 아카데미입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헤드를 던져주는 느낌을 좀 과하게 가져줍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벌써 클럽이 가벼워지는 게 좀 느껴지고요. 이 상태로 이제 백스윙을 살짝 가져볼게요. 왼쪽 보내고 그러면 헤드가 왜 이렇게 쉽게 쉽게 올라가지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팔도 쉽게 그냥 접어지고 손목의 전환이나 이런 부분도 막힘이 있거나 어려워지거나 하는 부분이 아닌 헤드가 쉽게 올라가네? 쉽게 그냥 들어지네? 이런 백스윙이 쉽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른손을 이렇게 둬서 헤드를 쉽게 쉽게 보내주는 연습을 몇 번 해둡니다. 그 다음은 여기서 잘 보세요. 백스윙 가서 놔버릴게요. 오, 반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백, 놔. 지금 보셨어요? 다시 한 번 해볼게요.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백, 놔. 놓을 때 지금 보시면 오른손이 앞서 클럽을 받아줬던 위치에서 그냥 클럽을 놔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해볼게요. 뭔가 느낌이 오죠? 지금 느낌이 왔어요. 지금 짜릿했어요. 백스윙 탑, 놔. 여기서. 근데 이렇게 놓으면 왜 여기서 놓아야 되는지에 대한 걸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이 클럽 헤드라는 것을 떨어뜨릴 때 클럽 헤드를 떨어뜨린 거예요. 클럽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클럽의 헤드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헤드가 공을 맞추러 가줘야 되는데 보통의 아마추어들은 어떻습니까? 백스윙 탑을 하면 몸이 돌아져 있고 꼬아져 있으니까 왼쪽 아래에 있는 공을 내가 맞추러 상체가 먼저 갑니다. 손이 가죠. 이건 본능이에요. 이건 본능이에요. 아마추어들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내 몸이 가운데로 위치를 해야 위치를 해야 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의 아마추어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헤드를 떨어뜨린다고 해버리면 벌써 스윙이 계도차에 그냥 아웃인이 되다 보니 왼쪽 팔에 가속을 온전히 느끼다 보니까 왼쪽 팔이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스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백스윙 탑을 가서 헤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헤드가 떨어지는 이 동작을 좀 느껴주고 그 다음에 상체가 기다려주고 하는 동작들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익혀야 되는데 저희는 너무 억지로 상체 참아, 상체 참아, 손 나중에 있어, 손 나중에 풀어 이런 식으로 좀 어렵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를 던져주고 백스윙 탑에서 오른손 다 이때 저는 상체를 돌지 않고 그냥 백스윙 탑에서 바로 헤드만 보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클럽을 놔 클럽을 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어느 순간 헤드가 왼쪽 팔로우 스루 방향으로 도망가고 싶어서 한 달이 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아마추어분들이 이렇게 되십니다. 백스윙 탑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보냈는데 이렇게 되신 분들 계십니다. 처음에 이렇게 되실 거예요. 딱딱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팔로우 스루를 하면서 헤드의 원심력의 방향을 정확하게 이 팔이 방해하지 말고 인도를 딱 해줘야 돼요. 원을 이쁘게 그릴 수 있는 동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백스윙 갈 때는 오른팔이 잘 접어져라 팔로우 스루 갈 때는 왼팔이 잘 접어져라 그렇죠. 팔의 내외전, 외외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때 이 연습을 좀 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클럽을 던져주는 이 동작 때 팔로우 스루 이후에 엄지의 방향이 그냥 위로 올라가게끔만 만들어 주면 된다는 거죠.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자 탑 던져줘. 근데 이때 어때요? 단순히 엄지의 방향이 위로 가면서 클럽이 올라가게.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 둘 클럽은 올라가고 있네?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냥 한 번 스윙을 한 번 해볼게요. 그럼 벌써 헤드가 왜 이렇게 빠르게 날아가지? 라는 현상이 내 몸에 그냥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러면 헤드 무게가 살짝 던져지는데 이대로 공을 한 번 쳐볼게요. 왜 이렇게 깔끔하게 맞아 나가지? 오히려 아이언이니까 찍어 쳐야 돼 생각해서 몸이 반응하고 손이 내려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오른쪽에서 놓아준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혹시 드라이버나 긴 클럽을 칠 때도 이런 걸 조금 신경을 쓰시나요? 아 저는 이 드라이버의 탑업 자체는 아이언의 이 헤드에 떨어지는 느낌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헤드의 무게가 땅으로 내려와서 쓸려서 그 다음에 전환이 되는 동작이지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헤드의 무게가 많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길어서 애초에 위아래의 움직임보다는 옆의 움직임에 좀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제가 이런 방법으로 연습을 하는 걸 보여드리자면 드라이버도 똑같아요. 드라이버는 옆으로 좀 해주라. 각이 달라지네요. 각이 달라져요. 드라이버를 위아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단요. 드라이버는 아 옆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되게 또 다른 동작이 나오는 게 옆으로 동작을 하게 되면 이 전환 동작을 봤을 때 확실하게 왼손이 비켜줘야 되는 동작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아이언 같은 경우는 왼손이 위로 올라오는 동작이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동작이 만들어지는데 드라이버의 느낌을 가져가면 옆으로 돌아가는 동작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동작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드라이버를 옆으로 휘두른다고 했을 땐 팔이 이런 식으로 뒤로 그냥 빠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손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걸 탑법으로 연결시켜 보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는 치키닝의 동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작이 왼팔이 약간 돌아가진다는 이 동작을 좀 신경 써서 연습을 해 주신다면 드라이버도 쉽게 쉽게 헤드가 던져지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연습 방법을 좀 이어서 또 설명을 해 볼게요. 우리 백스윙 때 샤프트 정도 던져서 잡아주시죠. 그 다음 백스윙 가서 던져주는 이런 느낌을 가지는데 이제 이 던져지는 동작에서 잡아주는 동작 때 샤프트 간이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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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깝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간에 샤프트를 잡았어요. 탑 던져 탑 던져 그러면 오른손은 앞서 잡았던 위치죠. 자 다시 한번 장착 하나 던져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착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졌죠? 탑 던져 네 착 어머 왜 가까워졌죠? 탑 던져 자 지금 여기까지 그립까지 왔어요. 그립까지 오고 클럽을 던졌는데 이제 이 클럽을 던지지 말고 그대로 잡고 있어 볼게요. 그러면 이 헤드 무게의 가속이 내 몸에 엄청나게 과하게 느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헤드 무게를 느낀다라는 이런 원리에서는 정확도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스윙이 끊기거나 임팩이 너무 깊은 나머지 스윙도 안 돼 끊겨 힘만 잔뜩 들어가 이러시는 분들에게 연습해보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간에 잡혀있고요. 탑에서 놔줍니다. 그 다음에 조금 가까워졌네요. 탑에서 놔줍니다. 그 다음에 그립까지 왔어요. 탑에서 놔줍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샷을 이어가 볼게요. 대개 이러면 가볍게 헤드가 넘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이러면 속도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나오고 그리고 임팩을 뭔가 엄청나게 찍어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가볍게 지나간다는 느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필드에서 실제로 약간씩 쓸려 맞으면서 헤드가 그냥 보내지는 이런 맛이 오히려 깔끔하게 맞고 오히려 정확도가 이 근처로 잘 간다는 걸 이번에 깨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중간 하나 던져 잡고 하나 던져 자, 가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끊김이 없네요. 그렇죠. 아마추어분들 수준에서는 이 선에서는 내는 게 아니고요. 나는 겁니다. 그렇죠. 디봇이라는 건 나는 샷이 좋은 샷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헤드 무기가 더 무거운 쇼다이언 웨지에서 더 디봇이 잘 나는 거고요. 롱하연으로 가면 갈수록 헤드 무게에 대한 밸런스가 훨씬 더 가벼워지잖아요. 그래서 디봇이 더 안 나고 얇게 얇게 맞아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 선수들이 난 돈가스를 쫙 이렇게 멀리 보낼 거야. 떼짱이 멀리 멀리 나갈 거야. 나는 내가 뭐 디슨보처럼 눌러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임팩을 과하게 가져가시는데 그렇게 하면 미스가 정말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연습을 해 주시고 우리 최윤규 프로가 또 알려줬던 슬롯 완벽한 다운스윙의 킬 이 부분이 좀 아이스터가 되신다면 임팩을 하는 걸 추천드리지 내가 아직 초보자인데 나는 스윙부터 타이구즈를 만들 거야 라고 하시면 골프가 좀 즐기기 어려우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